10g 물통 겉에 고춧가루 두툼하게 썰어요 진간장, 올리브당 2스푼, 맛술 2스푼, 고춧가루 2스푼, 설탕 1스푼, 후춤가루 1스푼, 적당히 kerf, 이렇게 양념을 해서 재워뒀다가 만들면 훨씬 더 맛있어요 고기가 두껍게 썰었기 때문에 양념이 안에 스며들어야 맛이 있어요 다진 마늘 넣고 생강도 좀 넣어줘요 이렇게 재워뒀다가 좀 이따가 바로 해도 됩니다 김치를 살짝 씻었어요 너무 깨끗이 씻지 않아도 돼요 살짝만 씻고 물을 좀 꼭 짜줘요 송다리를 잘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냄비에 넣고 심지어 CNC 식용유를 두 스포정도 넣고 식용유를 두 스포정도 넣고 재움 8 자작자작하게 다시마를 넣어줍니다 다시마를 건져주고요 돼지고기 양념한 것을 넣을게요 끓여줍니다 중불과 약불로 조절을 해요 중불로 내리겠습니다 양파, 파, 홍고추, 청양고추 썰어놨어요 양파를 넣고요 홍고추도 좀 넣고요 팔도 좀 넣고요 무릎 칭 넘어가네 어우 너무 맛있어 보인다 너무나 맛있어 보입니다 얼른 밥 먹어야 겠어요 이런 그릇은 뚝짝입니다 고춧가루 휘납게u 이빔